어... 그럼 뭔데 이거? 뭔지 맞춰봐. 한 방에 맞추면 치킨 사줄게. 치킨을 나한테 사줄라 그러는 거지? 누가 봐도 작업대처럼 생겼는데? 작업대가 맞긴 해? 맞잖아. 치킨 사줘 그러면 고마워. 잘 먹게. 근데 지도 제작 따위인 게 문제지. 뭔데 저거? 지도 제작대에 저런 게 붙어있나? 원래 옆에 이런 거 붙어있던데? 뭔데 저거? 아니 뭐야? 이게 뭘까? 뭐야? 왜 저기 붙어있는 거야, 작업대가? 이게 작업대일까? 서랍 같은 거 아니야? 옆에 손잡이 부분인가? 야 근데 누가 봐도 작업대처럼 생기긴 했는데? 되게 작업대처럼 생기긴 했어. 뭔가 공구 꼽아놓는 그런 주머니인가? 너 이 지도 제작자의 서랍도 달려있는 거 아니야? 뭐야? 저거 서랍이야? 뭔가 열어볼 수 있는 서랍같이 생기지 않았나? 그럼 뭐 자세하게 본 적이 있어야지, 이거 뭐? 뭘 표현하려고 했는 건지 모르겠어. 요 위에 있는 건 나침반. 아 저 나침반인가? 나침반이겠지. 요거는 이제 요 하마 얼굴이 있는데 그 지도지 저거는 이제. 진짜 하마 얼굴 같다, 지금. 야 하마 한쪽 맞아서 커피나네, 지금. 야 하마 한쪽 맞았어? 이건 이제 그 지도 종이 그 자체겠지? 그리고 지구본에다가? 요거 요거는 이제 뭐 지구본인 거 같은데 야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겠다. 지구본전이 입체적인 걸 넣어야 되는데 정육면체 평면이니까 그걸 요런 식으로 입체적인 게 보이게 했네. 잘 만들었다, 지금 보니까. 그런 걸 보는데? 여기 딱 이거. 작업대 같이 생긴 무언가. 여기에 선은 왜 있을까?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 이 사람들? 뽕네. 응? 지도 제작자를 잘 봐요. 여기 지도가 있고 나침반 같은 게 있죠? 여기 지구본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여기 서랍 같은 게 있어요, 요쪽에 보면. 이건 뭔 거 같아요? 망원경. 망원경? 카메라? 지도 제작자의 카메라? 그건 망원경 아니에요? 딱 두 개 똑똑 해가지고. 이라고 하기에는 위쪽까지 너무 넓지 않아요?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지도를 말아서 넣어놓은 거야. 아, 그렇네. 아, 여기 서랍 모양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네. 그치? 이거 하나는 옆으로 넣어놓은 거고. 카메라 하길래 순간 생각났어.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는데. 지도를, 그린 두루마리를 말아서 넣어놓은 거네, 이거. 옆에. 보관함 같은 거네. 아, 여기서 보니까 확실히 느껴지는데, 뭔가? 어, 뭔가 말려있다는 느낌이 난다. 어, 뭔가 말아서 넣어놨다는 느낌이 나네. 살짝 그거 먹는 거 뭐야? 또띠야, 또띠야. 살짝 그런 느낌이 나네, 뭔가 말아서 넣어놓은 듯한 느낌이 나네. 그럼 또띠야를 넣어놨네. 아, 이거 배고파서 이제 만들자, 먹으려고. 저 도시락 넣는 거네. 아, 맞네. 아, 야, 저 말린 거라 생각하고 보니까 확실히 그렇게 보인다. 그러네. 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든 블럭인데?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처음에 작업대인 줄 알았다니까? 작업대요? 작업대처럼 생겼어, 되게. 아, 해결. 뭔가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야. 지도 제작대. 말아올리 좀. 오실하기로 해요. 오실하기로 하는 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는 느낌 그니까? 반지면. 저 거실이 열구 안 하고, 나은 여쭈어. 박수님께서 sebelum으로 생각하기 위해, 저거는 이 여쭈어, 이제 마지막으로 여쭈어. 이 여쭈어는 이 여쭈어. 이번에는 한의 여쭈어, 그리고 한의 여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